Q. 복싱을 배워가지고 프로 선수가 한 번 해볼래요? 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복싱이 힘든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다. 처음에... 그때 옛날에 스텝, 왼발, 오른발... 스텝... 스텝을 저보다 옛날에 배랐잖아. 그대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보자. 자, 시작! 무릎 조금 더 펴고, 그렇지. 무릎 조금 더 펴라, 무릎을. 그렇지. 털링기, 탕, 탕, 튀기면 된다. 그렇지. 그리마, 그리마 똑같이. 스텝... 자, 앉아. 이 자세에서... 자, 이 발모양을 보면은... 가슴이 45도 이렇게 보지. 이렇게 해서... 머리가 쭉 탁 돌아가. 그래, 왼손에 중년 앞뒤 11장. 오른쪽 턱 옆에 붙이고 가슴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잽이 그대로 위로 조금 위로 놔야 돼, 이렇게. 어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 이. 자,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간다. 하나.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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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세. 그렇지. 오른쪽 팔꿈치 가슴에 붙여. 그렇지. 머리 왼쪽으로 조금 더 돌리고. 그래. 힘 빼고 그냥 툭. 툭 던지라. 위로 조금 위로 툭. 그렇지. 너무 잡아 당기지 말고 여기까지 고정시키고. 여기 너무 잡아 당기지 말고. 이 정도. 이 정도 여기서 그대로 보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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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뒤로 앞, 뒤로. 그렇지. 똑같은 감이 이걸 앞, 뒤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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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확실어. 좋아.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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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네, 네. 여보, 네. 네. 네, 네. 이 뒷다리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이 허리가 반대로 딱 돌아가야 돼 이렇게 45도로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스독 움직이기 마다 다시 하나 둘 셋 스독 배만 잡았던 게 그렇지 요렇게 시선으로 돼 정면 여러분 자 이 자세를 반대로 똑같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그냥 자 하나 둘 셋 바꾸지 다른 힘을 이겨서 하나 둘 셋 딱 잡아줘야지 하나 둘 셋 딱 그렇지 좋아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너무 돌리지 말고 하나 둘 셋 스독 요 중도 요 중도 딱 여기까지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이제 스독 자 여기 있어봐라 자 이 커버 딱 올리고 잽을 하나 자 이 오른손을 때리는데 허리가 돌아가면서 오른쪽 눈을 때리고 왼손이 턱으로 돌아오면 요렇게 그렇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이 자 이렇게 해서 봐라 자 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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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렇지 오른손 뒷다리 돌리면서 오른쪽 눈을 딱 뺏는데 이렇게 이렇게 왼손 턱으로 딱 돌아오고 그렇지 다시 붙여라 팔꿈제 붙이고 술도 자 여기서 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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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거덮해라 손만 펴라 위로 위로 딱 폐요 그렇지 오른쪽 눈을 덜 이렇게 가슴에 부친다 이 자세를 떼야 돼 다시 원위치 붙이고 돌아오면 다시 머리 때리고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봐야 돼 그렇지 더 왼쪽으로 이겨오지 말고 이렇게 머리 더 왼쪽으로 돌려 이렇게 하나 둘 다시 좌고 당기지 말고 다시 하나 둘 다시 됐어 이제 이리간다 바로 준비 하나 둘 셋 잽 원 스톱 시작 잽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다시 자 준비 시작 잽 잽 스톱 다시 잽 잽 잽 잽 잽 잽 스톱 둘 다시 다시 시작 잽 잽 스톱 둘 그렇지 다시 잽 잽 잽 원 투 좋아 그건 이렇게 네스 오케이 감사합니다.